밤새 소리가 내렸습니다 차 앞 유리가 이렇게 와우 뭔가 무늬가 아주 예쁩니다 이 차는 썸바라고 합니다 오늘은 캔을 버리는 날입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파티 선별된 토란입니다 어제 작업을 다 못끝내서 오늘 아침에 와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모자 한건 이쪽에 덮어두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점표가 있을 건데 아 여기 있군요 요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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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운천에 가고 있습니다 2년차 견생 최대 위기의 날입니다 이곳은 메론돔 앞입니다 메론빵이랑 뭐지? 아, 여기는 메론빵이요 여기는 크림 메론빵, 약간 크림이 있어요 물을 받고 있는 등입니다 딱 적당한 온도의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이빵을 구경 하시는 속에 넣습니다 아이고, 시원하다 물이 잘 튀어나오는 공간의 따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되지 모르고, 아십니까 이걸 뿔의 물을 묻zeni 꼬마집사 아이고 좋다 보리야 온천에 왔다 보리야 남집사 야 만족했냐? 만족했냐 보랴? 와우와! 해야지 만족한 느낌입니다. 아쉽냐? 마지막으로 이 안을 한번 쭉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.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 선반이 있습니다. 짐을 놓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타올로 운전을 마친 개를 닦을 수 있고요. 여기는 씻을 수 있고요. 여기가 바로 욕조입니다. 물이 콸콸 나오기 때문에 금방 찹니다. 놀란 개를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도록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? 세 군데가 있습니다. 이 운천은 아주 인기가 좋은 모양입니다. 차들이 아주 많습니다. 오늘 메론돔에서 요거 메론빵이랑 이거는 크림빵 사왔습니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이고 보리야 너는 좀 기다려라. 다른 게 있다. 알겠냐? 그래 그럼. 엎드렸으니까. 하나 줄여야지. 아이고 앞발자기를 꼭 해야 되겠냐? 들어와. 자. 가 이제. 가. 안 돼 안 돼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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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메론빵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역시 매론빵이에요. 음. 음! 크림이 안해집니다 음! 부드러운 크림! 이 맛의 끝을 알지는 소리가 우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님께서 불을 지표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? 그냥 여기? 효과가 있나 여기 붙여도? 뜨거운데? 응 오늘의 요리는 닭갈비입니다 하나씩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리야 좀만 기다려 완성입니다 요거는 장모님께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는 매운거 좋아하십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는 매운거 좋아하십니다 고리야 많이 먹어 목욕도 하고 고기도 먹고 잠 잘 오겠다 고리야 지저분을 해주세요 장모님께서는 매운거의 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매운거의 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벌써 클리어 해 버려 있습니다 팝! 선배! 선배! 아유... 이건 뭔가요 하트 이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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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거 아니다 꼬리야 그걸 물으면 어떡해 응 손이 가요 손이 가 볶음밥에 손이 가요 뭐하는거야 옛날에 태우가 시험이야 맛있어 그래서 계속 먹어야지 응 흠 나 이제 그만 아유 다 먹어